대한 bill 대표님 과학수 아 난 이순 안수자 eh 오, 정말 좋은 자리였어요. 대표님하고 박수 있어요. 오늘 시비가도 모여봤어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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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가족들이 좋으니까 만나실 수 있으니깐 오늘 분들 옆에서 대부분의 모습을 보시는 분들 혹시 지금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깐요. 말씀하셔도 잘해주세요. 네. 우리 물론이 상대에 중장자 여러분의 안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잠시 후에 대표님 분양이 올라오셔서 여러분들께 또 대상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유, 대표님하고 박수를 했어요. 집에 가도 안 씻고 잘 거예요. 아아... 아까 단백해놨더만 이거 먹어. 이러면 내가 혼자 지금 가지. 자, 예? 상담사. 그러면 저번 전에 소개번질들 고객님을 고객님으로 대상으로 대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시선에 관해서 지금 이재명 회장님님의 인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명장이었어. 아, 아마 여기 있는 시민이 어디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부터 소개해드릴때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이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 가대 이생영 위원장입니다. 대구 북부가회 병충숙 위원장입니다. 네, 대구 달성군의 병충숙 위원장입니다. 아, 대구였어. 경북 김천시의 황태성 위원장입니다. 경남 김양 을룡 한안의 이태환 위원장입니다. 네, 창원 성산구의 허성무 위원장입니다. 경북 연구시의 안영태 위원장입니다. 대구 가대성 사회 권태권 위원장입니다. echtم 세 번째로 als 아, 혹시 우리 정부 경남권의 시 서울에서 오신 시영교회 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부산의 시영교회 회장님들 선임을 해주셨습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반응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